AB180 정주홍 안녕하세요. AB180 정주홍이라고 합니다. 저희 AB180에서 에어브릿지라는 프로덕트의 백엔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작한지는 2015년부터 해서 이제 8년 정도 됐고 엔지니어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조직이고요.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전에 앱보다는 웹 중심의 세상이었을 때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툴을 통해서 마케팅 성과를 잘 볼 수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수행하고 그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그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되는 유저가 얼마나 전환을 하고 얼마나 구매를 하는지 같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 마케팅에 돈을 쓴 것이 얼마나 효용이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웹 중심 시대였을 때는 그 GA와 같이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툴을 쓰면 그 성과 분석을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앱 중심 세상이 되면서 개발자 분들이시니까 그 실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광고를 보는 웹에서의 아이디와 앱에서의 아이디를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만 이 사람이 광고를 받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앱 중심 세상이 되면서 그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툴들이 MMP라는 솔루션으로 많이 등장을 했고 저희도 그 중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앱 서비스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도 통합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특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아젠다들은 ECS가 뭔지, 파게이트가 뭔지, EC2랑 파게이트를 비교하면 어떤지 그리고 EC2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비용 추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앞서 세션에서 이미 ECS 같은 것은 좀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CS 같은 경우에 공식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문구는 Fully Managed Orchestration Service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컨테이너를 띄우려고 할 때 클러스터 내 어딘가에 잘 띄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도와주는 게 ECS 서비스다라는 거고 대략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데 이제 EC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ECS에서 하나의 서비스는 여러 테스크의 집합이고 하나의 테스크는 여러 컨테이너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하나의 도커 컴포즈가 하나의 테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ECS에서는 클러스터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관리하면서 테스크들을 실행을 해줍니다. 어떤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어떤 테스크를 실행하면 될지에 대한 스케줄링이나 서비스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해시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같은 그런 관리를 도와주고요. 이제 또 클라우드워치나 ELB, IAM 같은 다른 핵심적인 AWS 서비스들과도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파게이트는 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앞선 예시에서 ECS가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테스크를 실행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사실 EC2 인스턴스예요. EC2 인스턴스를 ECS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 등록된 EC2 인스턴스가 ECS 클러스터, ECS 서비스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ECS는 EC2 인스턴스별로 남은 자원들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이 인스턴스는 CPU가 1코어가 남았고 메모리는 4기가가 남았다고 하면 이제 테스크를 CPU 1, 메모리 2기가를 사용하는 테스크를 실행을 하려고 한다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EC2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ECS의 클러스터에 EC2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정말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한 2019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매니지드 오토 스케일링이 없었어서 이걸 직접 관리를 해야 했었어요. 근데 이 ECS 매니지드 오토 스케일링이 나온 뒤로는 그나마 좀 관리가 쉬워지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여전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게이트를 쓰면 장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테스크만 정의를 하고 이 테스크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일종의 서버리스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프라 영역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테스크 정의만 하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이 파게이트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인데 그래서 테스크 정의를 다들 아시겠지만 CPU나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용한 리소스만큼만 비용이 청구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ECS의 장점인 클라우드워치나 ELB, IAM 같은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동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장점들만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파게이트에서 아직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이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라기보다는 좀 더 예전이긴 한데 과거에만 해도 CPU는 최대 4코어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아직 GPU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관련된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파게이트를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로 스왑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갑자기 메모리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스왑 메모리를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파게이트에서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게이트의 단위 비용이 좀 더 비싸다는 것도 단점인데 실제 예시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최신 세대가 M6I.L잖아요. M6I 세대가 최신 세대인데 M6I.L 같은 경우에는 CPU 코어가 두 개고 메모리는 8기가인데 이만큼의 리소스를 확보하려면 파게이트에서는 아원리 0.134달러로 EC2의 인스턴스인 0.118달러보다 약 13% 비쌉니다. 그리고 좀 더 메모리를 줄여서 C6I의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파게이트에서는 0.11356달러에서 EC2를 사용할 때는 0.096달러라서 파게이트가 한 18% 정도 더 비싸고요. 장표에는 안 써던데 파게이트가 뭔지를 찾아보면 파게이트도 사실은 서버리스라고는 하지만 AWS의 어딘가에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리장치 위에서 실행이 될 텐데 그 물리장치, 어떤 물리장치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편차가 있다는 그런 벤치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이 파게이트의 비용이 한 20% 정도 이상 더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만 놓고 보면 그럼 파게이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싶은데 이제 뭘 써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로 파게이트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워크로드가 예상 가능하지 않거나 비용 최적화가 정말 중요한 조직이 아니라면 저는 EC2보다 파게이트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단위 비용 측면에서 파게이트가 더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EC2의 리소스의 양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파게이트가 더 싸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AWS 블로그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추가한 것인데요. CPU나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서 파게이트랑 EC2 중 어떤 것이 더 저렴할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CPU 기준으로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CPU나 메모리 종합적으로 한 70% 정도 이상 EC2에서 사용을 해야 EC2가 더 저렴하다고 대략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크로드가 일정하다고 하면 오토 스케일링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워크로드가 변칙적이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워크로드가 변칙적인데 오토 스케일링이 많이 발생을 해서 EC2의 리소스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꽤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의 워크로드의 실제 매트릭을 캡처한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비해서 오전 9시쯤에 비해서 새벽 시간대에는 거의 트래픽 차이가 한 10배 가까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오토 스케일링을 해서 스케일아웃을 많이 하고 스케일이 인을 하고 나면 리소스가 파편화되면서 EC2의 리소스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크를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아예 파게이트를 쓰는 것을 고려할 수 없지만 그리고 워크로드가 예측 가능해서 오전에는 한 대만 띄우면 되고 오후에는 두 대만 띄우면 된다와 같이 좀 일정하게 서버 숫자를 유지해도 된다고 하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더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파게이트를 쓰는 게 대체로 오토 스케일링을 많이 하시는 조직인 경우에는 더 비용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매번 들어서 답답한 말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실제로 벤치마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같은 거의 비슷한 테스크 데피니션을 기준으로 그 벤치마크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의 설명들이 저희의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적용을 했을 때 비용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EC2 인스턴스의 리소스 예약률을 높게 유지하면 최적화가 되는데 이게 저희의 ECS 클러스터의 리소스 예약률의 매트릭이거든요. 보시면 거의 한 90%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분기점이 대략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EC2를 썼을 때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튀는 지점들은 아까 그 아침에 몇 배로 스케일링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꽤 높은 리소스 예약률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리소스 파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3대가 있고 테스크가 6개 실행되고 있는 예시인데 인스턴스 A에 3개의 테스크 인스턴스 B에 2개의 테스크 인스턴스 C에 1개의 테스크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바로 생각이 나시겠지만 사실 여기서 인스턴스 C에 있는 테스크를 어딘가에 옮기면 인스턴스 C는 없어져도 되는 인스턴스가 된단 말이죠. HA 같은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리소스 파편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리소스 예약률이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인스턴스마다 하나의 테스크만 실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되는 EC2 인스턴스가 많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클러스터를 저는 컴팩션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열심히 압착해서 리소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로 주기적으로 종료 가능한 EC2 인스턴스를 찾아서 드레인합니다. 인스턴스를 드레인하면 그 인스턴스에 실행 중이던 테스크를 어딘가에 ECS가 알아서 잘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테스크가 한 대 혹은 굉장히 적은 숫자만 떠 있어서 트래픽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테스크를 리얼로케이션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즉시 종료 가능한 EC2 인스턴스는 바로 즉시 종료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종료 가능한 EC2 인스턴스를 찾는 게 그래서 그렇게 쉽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가장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랑 가장 리소스가 부족한 인스턴스 각각 한 개씩을 찾고 가장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테스크를 전부 다 다른 인스턴스에 실행할 수 있는지 정도를 검사해요. 그러면 이제 다 테스크를 옮길 수 있다고 하면 한 대의 EC2 인스턴스는 종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즉시 종료 가능한 EC2 인스턴스는 즉시 종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ECS의 매니지드 오토 스케일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ECS의 매니지드 오토 스케일링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보면 결국에는 클라우드 와치 알람이나 타겟 트래킹 오토 스케일링으로 작동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케일 인을 실행하는 조건이 15분 동안 이제 아무 테스크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EC2 인스턴스만 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크고 비용이 EC2 인스턴스가 한두 대가 아닌 이상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EC2 인스턴스는 즉시 종료하게 그런 로직을 적용을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이 좀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 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ECS의 기능 중에서 어떤 테스크를 어떤 EC2 인스턴스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플리스먼트 스트레터지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플리스먼트 스트레터지 옵션을 빈팩으로 설정을 하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에 더 많이 테스크를 실행하게 ECS가 스케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노는 EC2 인스턴스는 더 놀게 하고 일하는 EC2 인스턴스는 더 일하게 하는 식으로 테스크를 스케줄링해서 더 특정 인스턴스들로 리소스 가용률을 높이게 하고 노는 이제 제거 가능한 EC2 인스턴스는 최대한 빨리 종료하고 라고 이제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최적화 알고리즘만 적용을 해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의 한 90% 정도 예약률을 유지하는 게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블로그 링크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써놓은 블로그 링크인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방문해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 패치를 적용하기 전후의 매트릭을 비교한 것인데 보시면 그 리소스 예약률이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게 빈번하게 발생하던 곳에서 이게 적용을 하고 나서 좀 약간 제가 옵션 튜닝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 튜닝을 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 거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시간대로 가보시면 이제 높은 예약률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럼 이런 최적화를 해주는 워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로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실행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브리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서브리스 환경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서브리스에서 람다에서 이런 로직들을 실행하게 해서 굉장히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클러스터 몇 개를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월에 한 1, 2달러 정도밖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최적화를 위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많이 노력해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까 Q&A는 끝나고 따로 받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